서른 무렵부터 시작한 보디빌딩에서 롤리윙클란은 처음부터 사이즈로 유명한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다이어트하는 법을 몰랐던 선수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넘치는 끼와 훌륭한 보디빌딩 쉐입으로 보디빌딩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100kg 초반대의 롤리윙클란은 올림피아 탑 컨텐더들과의 사이에서 성적을 낼 수 있던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사이즈를 증량하면서 비슷한 별명이 붙여졌고 올림피아 탑 컨텐더로서의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시합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 순위를 받지 못하는 등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적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8년 아놀드 클래식 오하이오에선 다소 아쉬운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던 롤리윙클란은 한 주 뒤에 이어졌던 아놀드 클래식 호주에선 다이어트 포뮬라를 찾은 듯한 완벽한 다이어트의 수준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다이어트의 결과물은 당시 최고 주가를 달리고 있던 윌리엄 보나카 덱서 잭슨을 제치고 아놀드 클래식 호주를 우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2018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순노든과 피리스에 이은 미스터 올림피아 3위라는 본인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미 사이즈적인 부분에서는 미스터 올림피아 탑 컨텐더들 중 빅라미를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선수보다 월등히 사이즈가 큰 롤리윙클라였기 때문에 다이어트의 수준을 극강으로 가져왔을 때 그가 보여줄 수 있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팬들이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순노든과 피리스가 빠지면서 우승 후보로까지 일컬해졌던 201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5위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지만 한주 뒤에 열린 야마모토 프로쇼에서는 2018년 시즌에 보여주었던 모습을 재현이라도 한 듯 훌륭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때지만 해도 팬들의 입장에서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컨디션 기복이 있지만 컨디셔닝을 제대로 잡을 수 있다면 올림피아에서 충분히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조금은 작은 사이즈지만 컨디셔닝을 완전히 챙겨서 나오겠다는 롤리윙클라는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2주 남기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 2년 만에 복귀 무대, 2021년 시카고 프로에서 롤리윙클라는 당연히 우승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전심사 퍼스트 콜하우스에서 롤리윙클라는 좀처럼 중앙으로 진입해 헌터 라브라다와 2위를 했던 브랫 윌킹과 경쟁을 하는 구도를 그려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롤리윙클라가 4위와 6위의 콜하우스에서 경쟁을 하고 있었고 좌측에 있는 모하마드 샤반에게 4위를 내주면서 시카고 프로 5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북미 대륙에 있는 프로쇼를 계속해서 뛸 줄 알았던 롤리윙클라였지만 유럽으로 건너가 본인의 팀 동료인 네이턴 디아샤와 유러피안 프로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펼쳤습니다. 두 선수는 이전에도 수차례 경쟁하는 구도를 펼친 적이 있었지만 네이턴 디아샤는 롤리윙클라를 단 한 차례도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롤리는 네이턴 디아샤에게 패배하면서 또다시 아쉬운 성적을 남겼습니다. 유러피안 프로 2위였지만 미스터 올림피아 출전권을 2위까지 나눠주는 유러피안 프로였기 때문에 롤리윙클라는 2021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올림피아에서 롤리윙클라는 8위부터 11위를 결정짓는 콜하우스에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콜하우스 심사에서 시카고 프로에서도 패배를 안겨주었던 좌측의 모하메드 샤반에게 밀리면서 1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올림피아 이후 열렸던 야마모토 프로쇼에서 2위를 기록했던 롤리윙클라는 그마저도 쌈 쏜다오다가 더 높은 순위를 받았어야 된다는 혹평을 남기면서 아쉬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021년 계속해서 아쉬운 행보를 보이면서도 어떠한 속내도 드러내지 않았던 롤리윙클라는 야마모토 프로쇼를 마친 뒤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2년간의 공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2022년에는 다른 모습을 약속드리겠다는 인삿말을 게시하였습니다. 게시글 이후 시즌을 오프한 줄 알았던 롤리윙클라는 이어지는 프라하 프로쇼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에서 1위를 냈던 쌈 쏜다오다, 2위의 라파엘 브란다오, 3위의 리건 그라임즈, 4위의 네이턴 디아샤에 이은 5위를 기록했습니다. 기나긴 공백기가 있기 전에 롤리윙클라의 입지를 생각했을 때 이 4명의 선수에게 밀려 5위를 기록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대교체의 시작이라고 보는 시선들 역시 맞는 말이지만 롤리윙클라의 2021년 시즌은 쇠퇴기가 명확하게 보인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니아 프로, 롤리윙클라는 퍼스트 콜아웃에 들지 못함은 물론 9위라는 성적으로 마무리합니다. 전성기 시절에 롤리윙클라에 비해서 금메스도 떨어졌지만 근육의 분리도도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77년생인 롤리윙클라는 한국 나이로 45세입니다. 금메스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스타일이었고 4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한번 금메스로 사이즈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시즌 롤리윙클라가 받은 성적입니다. 아놀드 클래식 같은 거대한 프로쇼가 아닌 로마니아 프로에서도 9위라는 성적을 받은 롤리윙클라입니다. 금메스로 상대 선수를 압도하는 롤리윙클라는 컨디셔닝이 준비됐을 때 올림피아 탑 컨텐더들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설사 롤리윙클라가 2022년 시즌에 2019년에 보여주었던 사이즈와 컨디셔닝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 하더라도 40대 중반의 나이에 사이즈 게임을 시도한다는 것은 위험한 모험이라고 생각됩니다. 2022년에 롤리윙클라가 완벽한 컨디셔닝으로 무대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프로쇼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조차 없습니다. 10년이 넘는 프로 커리어 기간, 그 중 주목을 받았던 5년이란 기간 동안 롤리윙클라는 사이즈 게임 일변도를 했던 선수입니다. 그렇기에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롤리윙클라의 2022년 시즌을 기대해보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만든 이 영상이 무색해지고 부끄러워질 정도로 2022년에 롤리윙클라가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디빌딩 팬 여러분들, 2021년 시즌에 롤리윙클라의 모습을 보고 아쉬운 마음을 감추시기가 어려우셨을 텐데요. 롤리윙클라에 대한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가 제게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